남양주 진검고 2학년 이정훈 학생입니다. 보여줘! 잘해라. 잘해라, 잘해라. 아, 재밌겠다. 멋있다. 빅보스. 멋있다. 빅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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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로 호명이 됐는데. 사실 예상은 했는데요. 어떻게 예상했어, 이거? 뭔가 감이 왔어요, 딱. 제가 할 것 같다는 감이 왔고. 저는 랩하고 싶어서 랩하러 나왔습니다. 멋있다. 멋있어. 오케이, 그런 거 좋아. 네, 비트 바로 주세요. 여기서 잘하는 빅보스지. 자, 이제부터 시청률 올라간다. 드롭드 빅, 렛츠고! 원타임, 와일링. 컴온! 허헝! 아하! 아하! 허헝! 어헝! 오오오오오오! 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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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어, 멋있어. 예! 보이브!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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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'm a big boss, so many problems, just power one! No replays. 아까운 내 돈 다시 안겨. 여위음, 악기, 파마는 패밀리. 아직 업그레이드 볼 때보다 쓸데없는 은혜 be my girlfriend 누구나 배고필 때 꿈을 걸 baby 나중에 봐 괜찮아 이제 넌 똑바로 또 미리 I'm on my track, I'm on my truck baby 10명짜리 지하방에 내 가족들 영원히 나를 I'm on the day, I can't be 좀 비키라 뭐 쫄 수 없지 baby 알지 못하면 run it up 역시 난 알지 여전히 넌 묻지 또 물어보면 stupid 아직까지 rookie, no cap got that then stop touch your rain 할리갈리 fan, 긴장하지 넌 걱정해 난 한 손에 뿜이 다른 손에 keep it short 저 토종 한국 출신 근데 랩은 거의 브루클린 Mr. Powell Let's go, yes sir. come on 진짜 잘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. 잘하네. 좋네요. 감사합니다. 예, 멋있어요. 그 제스처 있잖아요. 딱 발로 막 스텝 뭐 하고 막 심벌심벌 슥슥슥 하는 거 거기서부터 끝났거든요. 근데 딱 랩 들어가는데 완전히 엄청 짱 잘해요. 처음으로 나온 거야. 그 첫 무대 압박감을 이겨내고 그래도 강다구가 있어. 여유 있게 막 저런 모션도 하고 제스처도 하고 되게 멋있었어요. 이정훈 학생의 무대가 끝났습니다. 40인의 고등래퍼들은 이정훈 학생의 랩에 대한 점수를 눌러주세요. 첫 번째로 너무 센데? 난 뒤에가 좀 아쉬웠어. 잘했다. 저번에 잘했다. 40인의 고등래퍼들이 자체 평가한 이정훈 학생의 점수는 몇 점일지? 400점 만점? 어. 300점 넘으려나? 하... 주변에 반응을 보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. 과연... 과연 점수는 몇 점일까요? 신경 떨린다, 이거. 이정훈 학생의 점수는 303점입니다. 야, 엄청 높은데? 네, 감사합니다. 303점 현재 1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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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입니다.